아 추워 오늘은 영하 5도의 날씨입니다 부지런히 어딨나 오빠 오빠 어디 첫번째 첫번째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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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춥다요 오늘 춥네요 오늘 춥네요 오 하슈 풍경 한번 봐 와 오돌돌돌이다 오돌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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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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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어 여깄어 아 아 가자 오 날씨 춥다 추워 으이 춥다고 으이야 으이 어이 오늘도 쪽파 작업을 합니다. 이건 오프릭을 좀 좋아. 여기 떡잎만 쭉 떼놓으면 될 것 같아.